카러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랭킹전 마스터 4 거든요?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가보자이 와 이등 왜이렇게 빨라? 야 1등은 와 미쳤네 1등 진짜 잘하는데 아니 실수 없이 가는데도 걸차이가 나니까 2등은 하자 1등은 하자 아 부수는야겠다 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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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 마스터 한 3은 갈 수 있으려나 지금 수립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... кра치기 그 다음에 äm Его 가사이 와 어 어 어 여기거네 여기거네 어 어 어 미친 실수했어 자 마무리하구요 저도 아직까지 실력이 더 늘려야 돼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와 1등 잘못해 푸드인데 그냥 야 공방위에서 2분 1초를 찍어? 아 사실 뭐 랭킹전이긴 한데 와 음앱도 어탭할게 아 어탭할게 많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에이 님 매너하지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메수라니 메수한 데 없어 아 아 빅티슨을 영상해보자 레전드 이겨보자 아 근데 퍼비걸이 안좋지 필력.. 필력을 잘 넣어주네 퍼비걸이 안잡힌다 와 안잡힌다 퍼비걸이 안잡힌다 레전드 잡았다 레전드 잘하네 퍼비걸이 안잡힌다